우리 선재가 워낙 성적도 좋고 모범생이다 보니까 결말이 다 돈다 얘 저기 선재 아니니? 뭐? 선, 선, 선재 선재야 선재야! 야, 선재! 선재! 사모님, 왜 그러세요? 저기 알바세요? 언제부터 들어왔어요? 2주 됐습니다 일을 잘해서 본사 상무님도 직접 와서 만나고 왔는데요 뭐라고요? 어, 나야 정비서 어제 내가 한 말 잘 알겠지? 어, 그래 이제 곧 호여서 들어올 텐데 말이야 아, 그 엄마? 아이고, 호여서 마침 잘 나왔어요 지금 이 정비서한테 전화가 왔네? 한번 받아봐요 미국 간 정비서요? 아, 그렇지 야, 이 정비서가 선재 소식을 알았다고 그러네 자, 한번 받아봐요 여보세요? 응, 알았어 선재가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한다는데요? 아, 그러게 말이에요 야, 이 우리 선재가 당신을 닮아서 이 참 호연 기기가 있는 녀석이야 아, 역시 선재는 스케일이 달라, 그치? 그치 엄마? 누굴 바보라라요? 둘이 아주 작당을 했네요 미국 대륙 여행을 할 선재가 왜 JW 매장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는 거죠? 여보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요? 선재 들어온 거? 우재가 어제 알려줬어요 아버지! 아, 난 몰라요 아, 어, 두 malt 로우 엔 엔 연 엔 엔 엔 감사합니다.